무게의 상도시를 이렇게 묶어요. 광역이란 말의 뜻을. 광역이라는 게 뭐냐. 여기 이용률이죠. 이용률. 안녕하십니까. all in edu에서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배문환입니다. 그 우리 2016년 올해 27회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 문제를 시험을 출제했는데 뭐 예상대로 시험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수험생님들은 상당히 문제가 어려웠다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려울 걸 예상을 하고 지난 올 한해를 준비를 하셔서 공부하신 분들은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그 공법의 학습량을 못 따라오시고 힘들어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내년을 대비하는 우리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공법의 패턴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패턴을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그 도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의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제가 강의하는 걸 잘 따라오시면 올해 우리 그 시험 봤던 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시험에서도 우리가 2017년 28회 중기다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합격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차분하게 우리 부동산공법의 기초부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공법은 학습량이 많지만 한 번에 그거를 도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공부라는 것은 항상 그렇죠. 공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그 실력이 쌓이고 가는 거지 우리 뭐 복권 당첨되듯이 한 번에 큰 어떤 수확을 그런 얻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수도 없고 차분하게 과목별로 선수생들이 지도하시는 말을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요. 부동산공법을 위한 필수 내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부동산공법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 자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나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공법이라는 과목은 우리 2차 과목에 2차 과목에 포함되어 있죠. 2차 과목에. 그러니까 부동산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2차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이니까 물론 이제 1차를 열심히 하고 2차 쪽에서 부동산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 및 세법, 그 다음에 공인계사법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공법이란 부분이 학습량이 좀 제일 많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공법의 학습량이 100이라면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학습량이 제 생각에서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공시법 및 세법은 그 학습 분량이 뭐 다른 선생님하고 다 거의 이렇게 의견이 일치하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공법이라는 게 학습량이 만약에 100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가정을 한다면 뭐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한 40. 그 다음에 우리 공시법 세법을 합쳐가서 한 50개 정도 되니까 이 두 개를 합쳐도 이 공법의 학습량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목이 쉬운 건 아니고 학습량 측면에서는 공법 부분이 좀 많으니까 좀 시간 투자를 해시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사전에 미리 좀 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공법은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우리 부동산공법은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규제하는, 규제하는 법률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규제. 자, 공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규제하는 법률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근데 규제법, 규제법률 같은 말인데요. 국회에서 이제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경제 활동을 규제를 한다고요. 그런데 규제하는 법률이 한 개가 아닙니다. 여섯 개의 법률이 이렇게 뭉쳐있을 때 우리 그걸 부동산공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공법은 이 여섯 가지 규제법률을 배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가지 규제법률을. 자,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공법이라는 그 과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법은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근데 그거를 다시 한 번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섯 가지 아주 공인계사가 실무적인 업무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섯 가지 법률을 모아서 여섯 가지 법률을 2차 과목의 시험 과목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험을 만들 때 그런 식의 제도를 가지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제하는 법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섯 가지 법률을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바로 이러놓고 교재에 보시면 부동산공법의 의의와 부동산공법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시험 관련한 종류죠. 시험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공법은 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공법은 규제하는 주체가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자, 우리 행정청이 자, 일반 개인. 자, 일반 사인이란 말도 씁니다. 개인사자를 써서. 자, 일반 사인,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경제활동. 이런 경제활동을 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규제는 항상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률을 제정을 해서 법률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자, 이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입법부라고 해요. 입법부. 우리 국회에서 이제 법이라는 게 제정되지 않습니까? 국회의결을 거쳐서 외부로 공포가 되면 그 법이라는 게 확정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을 집행한다고 그래요. 집행. 자, 만드는 거 입법은 우리가 국회에서 하지만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 이 규제하는 법률을 여섯 가지를 이제 만들면 이걸 집행을 한다고 그래요. 집행. 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청이 자, 우리 법률,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을 집행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법 집행을 잘못하면 그 법 집행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규제를 받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은 우리가 사법부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사법부. 사법부에 가보면 우리 이제 판사님들이 우리 이제 행정소송 이런 말도 쓰는데 또는 뭐 행정심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법을 잘못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이 억울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받아서 이런 거를 하소연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우리가 사법부 가서 따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시험 관련해서는 이 법을 집행하는 이 법 내용을 배우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좀 잘 보세요. 이 법의 여섯 가지 이름을 보고 이 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고 또 행정청이 누군지도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공법을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겁니다. 행정청이 누구 이렇게 자 우리 공법에서는 행정청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민법을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갑을 또는 뭐 병 이렇게 특정 개인들을 표시하는 일종의 기호로 쓰는데 공법에서는 이렇게 행정청이라는 사람들을 주어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특정 일반 민간 우리 일반 국민들을 귀재하는 거니까 우리 공법에서는 갑을 이런 표현들이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항상 우리 행정청은 좀 이따 배우실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강남구청 이런 사람들을 행정청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규제하는 법률 6가지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6가지 법률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시험 관련해서 부동산공법의 6종류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워야 될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자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법의 이름을 저랑 같이 소화로 좀 따라 해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자 시험 문제가 우리 공법에 40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12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 올해 27회 시험에서 이제 국토의 계획보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뭐 분류하기에 따라서는 한 5문제까지 좀 어려웠는데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수업시간에 공부하신 내용들 평양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점수를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2문제가 나오면 최소한 7문제에서 8문제는 맞춰주셔야 되겠죠? 나머지 4문제는 우리가 뭐 틀렸다고 보셔서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 부동산공법은 뭐 우리가 이제 뭐 합격의 기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격 기준을 아시다 보니까 뭐 공법은 제 생각에서는 한 55점 정도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목표 점수를 자 우리가 부동산공법을 공부해보면 아 이 55점이면 100점 만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부족한 점수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공부해보시면 부동산공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이 공부의 그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너무 양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합격의 목표가 60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으시면 우리 공시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65점 맞으시더라고요. 공법 55점 맞는 분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중기사법을 조금 더 양이 좀 적으니까 한 75점 맞으셔가지고 우리가 여유있게 합격할 수 있는 평균 60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법을 설명하는 50점 정도만 맞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좀 보충할 수 있다. 이게 현실적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공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 정도만 목표점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더라도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없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아시고 이 정도를 목표점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한 7개에서 한 8개 정도에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잘 보시면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 국토. 자 우리나라 국토는 토지입니다. 토지. 우리가 토지에서 토지 소유자들이나 토지의 이용자들이 마음대로 토지 이용을 할 수 없게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은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자 여기 행정청이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계획. 자 우리 계획은 자 토지 위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계획은 일종의 규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제를 하는 수단. 자 우리 행정청이 규제를 할 때는 계획을 토지 위에 수립해준다. 근데 그 계획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더라도 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행정청에서 이제 실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일종의 서류 같은 형태로 만들 거 아닙니까? 만들고 그 계획의 내용을 외부로 발표를 한다고요. 그럼 일반 국민들이 그 계획을 잘 파악해서 그 계획대로 토지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기본적인 이해할 사항입니다. 국토에 대해서 우리도 국토 토지에 대해서 행정청이 계획을 만든다. 우리 계획에 잘 맞게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토지 소유자들이 맘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률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그 정도의 내용만 이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법의 이름이 길면 양칭으로 쓰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국계획법이란 말도 쓰는데 좀 바람상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호칭하겠습니다. 전화가 종부하실 때는 국토계획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법률은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또 하나는 농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를 해요. 토지 위에서 자 우리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도시개발법은 이 도시개발자를 본따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절차를 정하고 규제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도시개발 사업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자 논밭 임야 같은 땅에다가 새로 최초로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가지 시가지라는 게 아파트를 짓고 기본적으로 뭐 도로나 공원, 학교 관공서, 청사 이런 걸 짓고 그러다 새로운 아파트라든가 상가을 지어서 새로운 시가지가 만들어지면 이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가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두시 밑 두관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는데 정비법은 정비라는 말을 못 따서 정비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와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이게 바로 정비법이라고 그래요. 약칭으로 도, 정, 법 이런 말도 쓰는데 정비법 이거는 도시개발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논밭, 임야 같은 우리나라 땅 논밭, 임야에다가 최초로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최초로 시가지 만드는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 도시개발 사업이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있었어요. 토지구역 정리사업.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는 말은 안 하고 이런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한다. 이렇게 새로운 시가지 이거를 최초로 조성을 하는 거예요. 최초로 만드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최초로 시가지가 건설되면 시가지가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또 상가도 생기고 기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땅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가지 만드는 사업도 해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의 우리 강북지역의 뉴타운 지역 중에서 은평뉴타운 같은 데가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현재 입주를 해가지고 사고 계시는 거예요. 은평뉴타운 같은데 또 우리 강남구 개포동 같은 경우에서 우리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미개발지로 보고 구룡마을의 판자칩들을 싹 다 철거하면 미개발지입니다. 도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미개발지로 보고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앞으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예정이 돼 있으니까. 반면에 서울의 우리 구도심에 가보면 이런 정비 정비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차이점이 뭐냐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거죠. 구시가지 구시가지를 정비하면 한마디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여러가지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낡은 주택이나 낡은 상가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같은 걸 짓는 거예요. 새로운 주택 같은 걸 짓는 건데 새로운 상가를 짓는 건데 재개발 사업은 기반인설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기반인설을 같이 만들면서 노후한 주택을 정비하면 그게 주택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고 재건축 사업은 기반인설은 건드리지 않고 노후한 주택에 대해서만 작업하면 재건축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인설을 작업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에 대해서만 철거하고 새로 축조하면 주택 재개발 기반인설을 만들어주면서 정비하면서 기반인설을 같이 만들면서 노후한 주택 같은 것들을 정비하면 그게 주택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우리 공인계좌가 구별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것들은 그렇게 기반인설을 같이 공사하는지 기반인설을 공사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만 작업한지에 따라서 기반인설을 같이 공사를 하면 재개발 기반인설을 건드리지 않고 주택에 대해서만 정비하면 재건축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 재건축 둘 다 정비 사업이에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노후한 건물들을 그럼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 새로 시가지 만드는 사업 그 다음에 기존에 구시가지에 있는 낡은 건물들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정비 사업으로 구시가지 정비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사업도 있으니까 각각 이런 부분도 우리 중개사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 사업하는 땅을 중개할 수도 있고 정비사업하는 낡은 아파트 또 낡은 빌라 이런 것들을 중개할 수 있는데 그 사업 과정을 모르면 그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매 같은 거 할 때 매수인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사업 절차를 알아야 되고 시험법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포에서는 시험 문제가 6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4문제는 쉬웠고 2문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정의법은 똑같이 6문제가 나오는데 정의법은 3문제가 엄청 어려웠어요. 엄청 이거는 거의 우리가 맞추지 말라고 4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정비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도 시험 문제 우리 현재 지금 올해 시험 문제가 27회인데 26회 정비법 문제는 굉장히 쉬웠어요. 아주 평양의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27회로 넘어오면서 또 정의법의 3문제를 아주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많이 대부분 점수를 확보를 못하셨는데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를 또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목표정산 7문제를 맞춰야 되겠죠. 아까 우리 도시개발법에 또 한 7문제 최소한 도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하고 정비하고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가 7문제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농지법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정하는 법이고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할 때 여러가지 규제를 정하는 법률이고 각각 시험문항수 목표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우리가 7문 정도는 득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이라는 법이 우리나라 토지에서 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산지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임야가 산지입니다. 근데 산지 쪽 관련 법은 시험법에서 이제 빠졌어요. 옛날에 저시험 볼 때는 저는 예전에 이제 9회 때 시험을 봐서 이제 학교 다닐 때였었는데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9회 때는 그 산지관리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단지 시험법에서 빠지고 농지 쪽만 시험 범위에 이제 남아있습니다. 농지도 우리가 중계를 많이 하셨습니까? 농지는 우리나라 농지는 농지를 소유하는 데 규제가 있습니다. 자 농지 소유 자 농지는 실제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위반해 농지를 소유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처벌이 되는 거예요. 자 농지는 또 이용에 대한 규제 자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 농사를 안지면 대리 경작자라는 걸 강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청이 농지를 보존을 하기 위한 규제 자 우리나라 농사가 농사가 잘 되는 농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량 생산을 위해서 꼭 보존을 해야 되는 농지는 농업 지능 지역 이런 말 쓴다고요.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 지능 지역 자 실무에서는 이걸 절대 농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농지 중에서 한 40% 정도가 농업 지능 지역인 절대 농지입니다. 우리가 전체 대한민국 농지 중에서 농업 지능 지역이 아닌 농지가 한 60% 조금 넘는데 보통 한 4대 6 정도로 구별을 하시면 맞습니다. 자 얼마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이게 그러면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 지능적으로 정해가지고 농사 지능 목적으로 계속 쓰자. 이게 농업 지능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농업 지능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개발하기가 용이하겠죠. 농업 지능 지역 지정된 땅보다는 농업 지능 지역 지정됐으면 절대농지 농업 지능 지역이 아닐 때는 우리가 상대농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실무에서 쓰는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그런 소유에 대한 규제 이용에 대한 규제 보전에 대한 규제 이런 걸 배우는 게 농지법인데 농지법은 시험 문제가 겨우 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도 한 문제밖에 못 맞추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안 하신 분들도 한 문제를 맞춰요. 그래서 굉장히 그 농지법은 공부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법률입니다. 이 농지법이요 시험 문제에서 올해도 한 문제는 쉬운 거 한 문제는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좀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쉬운 문제는 공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많이 하신 분들도 쉬운 문제는 당연히 맞출 거고 근데 아주 어저한 문제를 내면 그 부분도 좀 공부양이 부족하게 떨어진다고요. 근데 공부 거의 안 하는 사람들도 문제 한 문제는 쉽게 맞추니까 농지법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문제 다 평행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문제 정도만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거 합쳐가지고 벌써 우리 15문제를 득점을 한 거라고 목표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네 가지 법률을 우리가 토지에 대한 규제입니다. 토지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규제가 건축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건축법하고 주택법이라는 것이 자 토지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건물을 건축할 때 자 우리 건물을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 이렇게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자 건축물이면 주택 뭐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주택 상가 공장 교회 이런 것들 다 건축물이라고요.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을 내가 신축을 하고 싶다. 신축 새로 짓고 싶다. 또는 기존의 3층짜리가 4층으로 올라간다. 증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종 뭐 신축이든 증축이든 그런 걸 하려면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다요. 건축법 우리나라 건축물을 짓을 때 안전한 건축물이 되어야 되고 또 환경적으로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해서 건물을 세워야 된다고요.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햇볕 주변 건물의 1조 햇볕 같은 걸 가리도록 건물을 높게 지으면 이웃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규제를 받아서 건물을 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 자 건축법에 따라서 자 신축을 하는 그 설계도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을 할 때 뭐 콘크리트 두께는 몇 센터를 할 건지 이런 거 뭐 건축면적이나 뭐 옆면적 이런 것들을 다 설계도에 표시해서 건축허가라는 걸 신청하셔야 돼요. 건축허가 자 앞으로 이제 우리 많이 들을 거예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법의 규제를 받아서 건물을 절 때는 건축허가라는 것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고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받으려면 이제 관청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님인데 이런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건물을 합법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호에서. 그러면 제가 건축허가를 안 받고 제 맘대로 막 건물을 신축하고 그러면 뭐가 건축물이 돼가지고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그런 과정을 배우는 건축허가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건축법에서는 어떤 어떤 규제가 있는지 건물을 지을 때 뭐 엘리베이터 우리 승강기 이런 것들은 6층 이상으로써 건물의 옆면적이 뭐 2천 제곱미터 이상 이런 건물이 되면 승강기가 의무이다 뭐 이런 걸 배우실 거예요. 6층 이상으로써 옆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그 두 가지 조건에 모두 걸리면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승강기 설치를 안 하면 이 건축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건축 규제를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시험 문제가 7문제가 나옵니다. 자 올해 7문제 건축법 다 쉬웠습니다. 자 올해는 7문제 건축법이 아주 평양하게 나왔어요. 물론 한 문제로 조금 좀 어렵게 나왔긴 했는데 거의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주택보기 조금 어려웠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화를 받는 과정 요것만 보시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잘 보세요. 자 건축물은 아까 했지만 제가 주택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상가라는 것도 있었고 뭐 공장도 있고 뭐 교회, 호텔, 기타 등 여러 가지가 다 건물인데 자 우리나라 주택은 주택을 짓는 개수가 있어요. 개수. 자 우리 건설업자가 하나의 이렇게 땅에서 주택을 짓는 개수가 29개 이하 이렇게 29개 이하까지만 주택을 지을 때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해보세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30개 이상 주택 30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건축법보다 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주택법에 따라서 자 해보세요. 건축허가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 받는 게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자 요거 자 건축허가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거라서 우리가 사업계획에 승인을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자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야 돼요. 자 주택법에서는 30개 이상 주택을 짓는 사람들한테만 이 주택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이 30개가 등기에요. 등기 자 우리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한 번에 건축하는 양이 있을 거라고요. 건설업자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에서 뭐 건설회사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어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400개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 그럼 아파트 한 장소에서 사업학 유모가 400개면 당연히 30개 이상이니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자 이 사업계획 승인 관청은 이 관청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울특별시장님이라든가 인천같은 광역시장님이라든가 도지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따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허가는 관청이 자 서울특별시장님보다 인천광역시장님보다 아래인 구청장이 있습니다. 구청장 그리고 도지사님보다 밑에 관청인 시장군수 구청장 관청도 좀 틀리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관청 건축허가는 서울특별시에서 구청장한테 가서 신청을 해요.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12종류 서류를 준비하셔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 관청도 서울특별시장으로 가서 신청하셔야 되고 서울특별시장님이 승인권자고 이 서류도 이 건축허가보다 훨씬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항상 29개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 자 30개 이상 우리가 공법에서 이렇게 이상이라는 게 3개가 포함이 되는 거야. 29개 밑으로 29개 28개 이렇게 나눠지면 건축허가 되는 거고 30개부터 30개 31개 뭐 32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주택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까다로운 심사를 받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개인인 건설업자가 개인건설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건설업자가 만약에 어떤 특정 직업인들이 무슨 뭐 연예인이면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저기 우리 경기도 어디다가 땅을 개발해가지고 25개의 단독주택을 어떤 특정 연예인들만 살게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25개의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지어서 분양을 할 때는 건축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업자가 25개를 지으면 당연히 29개 이하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주택 개수가 만약에 만약에 뭐 35개 또는 뭐 45개 55개 올라가서 되게 되면 똑같은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주택을 지닌 행위 자체가 몇 개를 한 번에 짓느냐에 따라서 건축허가 주택구에 따라 사업계에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런 상가나 공장에 대해서는 뭐 교회라든가 뭐 호텔 같은 건물은 무조건 다 그냥 건축허가예요. 주택법은 30개 이상 주택을 짓는 사람들한테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뭐 상가를 지을 때 공장을 지을 때는 그냥 다 건축허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표 점수는 이 주택법도 7문제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건축법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건축법에서 우리가 한 뭐 문제를 한 4문제 정도 맞추시고 뭐 주택법도 한 4문제 정도로 이렇게 목표 점수를 잡으시면 네 좋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4문제 4문제니까 합쳐 우리 8문제 아닙니까 8문제 맞췄고 이렇게 농지법 한 문제 아까 우리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7문제죠. 이렇게 국토계획과 한 7문제 이게 우리 목표 점수로서 이 정도면 아시면 우리 충분히 60점 가까이 올라갈 수 있고 60점의 경우에 따라서 넘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하면 한 55점 52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우리 목표로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부동산업법에서 배워야 되는 6가지 법률을 소개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행정청이 누군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행정청이 누군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그 각 법률의 체계 세 번째 파트 보시면 각 법률의 체계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걸 한번 좀 볼까요? 아까 제가 우리 공법에서는 이렇게 6가지 법률 국토계획 및 이외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주택건축법을 배우시는데 자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기초적인 지식으로 자 우리가 법 제목을 쭉 쓸 때 자 문장 안에 이렇게 관한이란 표현이 나오면 그러면 문장 끝을 법률이라고 쓰는 거고 이런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관한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 제목을 붙일 때 그냥 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법률로 끝날 수도 있고 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여섯 가지 법률이든 법이든 국회에서 제정이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런데 항상 하나의 법률법에는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보령이라는 게 따라서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법률을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면 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자꾸 용어에서 막힙니다. 대통령령에 따른다 이런 말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헤매게 된다고요. 자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법률이라든가 또는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될 거예요. 법률, 도시개혁법법 만약에 국토기획법이 이행을 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로 확정이 되면 조문수로 1조부터 100조까지가 조문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문 조문으로 그러면 조문으로 나왔을 때 이 국토기획법을 1조부터 100조까지만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조문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본적이고 또 일반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규제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법률이 확정되면 이거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령이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추가적으로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임이라고 그래요. 위임 법률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고 기본적인 규제만 정해놓고 이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한다. 그런 다음 보세요. 대통령령이 그러면 조문이 1조부터 만약에 60조까지가 나왔다. 추가적으로 법률에서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국토교통부 장관님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국가행정관청 이라고 해요. 국가행정관청에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권한으로 국토교통보령 이라는 것을 제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보령이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위임해가지고서 부령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1조부터 조문수가 만약에 40조가 제정이 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권한으로 만드는 국토부령 우리 요거 국토교통보령은 다른 말로는 시행규칙 대통령령 우리가 시행령 이라고 그래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렇게 그러면 법률이 만들어지고 대통령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행령 국토교통보령은 시행규칙 같은 동의어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률에 써있는 100조문 대통령령 시행령에 써있는 조문 60조문 국토교통보령에 써있는 시행규칙까지 합하면 총 이게 200조문이 되는 거예요. 200조문을 우리가 뭉쳐가지고 법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령 이렇게 법률이 아니라 법령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법령하고 법률하고는 범위가 틀린 거예요. 법률은 말 그대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그 조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기사시험에서는 이 법률 쪽에 시험 나오는 조문도 있고 대통령령 조문도 있고 이 부령 쪽은 그동안 잘 안 내다가 안 내다가 올해 올해 두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올해 27회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좀 너무 이제 공부모 의미가 깊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 관행상 법령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데 법률 쪽하고 대통령령의 조문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니까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를 쓸 때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서를 쓰는데 여기 보면 이 부령이라는 파트도 가끔 시험 문자가 나와서 몇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이 법률 쪽 조문이면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법 뭐 제 3조 이렇게 써 있고 써 있고 기본서 보시면 대통령령 그러면 대통령령에는 이렇게 써요. 영 법이라고 안 쓰고 영 대통령령 시행령 영 자를 따서 우리가 뭐 제 3조 이렇게 쓰든지 이거는 부령이라는 것도 영이지만 규칙자를 따서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규칙 뭐 3조다 이렇게 쓴다고요. 조문을 쓸 때 그래서 법제 3조냐 영제 3조냐 규칙 3조 이렇게 써서 이런 조문들이 어디에 써 있는 거냐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정식으로 확인하시려면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법제처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법제처 이렇게 쓰시면 법제처 이렇게 쓰시면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의 이름을 딱 검색어 두시면 이런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또 이 부령이라는 게 또 개정되고 그러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법령 형태로 공부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 하나의 법률 밑에는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만 적용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도 있어요. 조례 자 우리는 여기 법률과 대통령령과 부령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에요. 우리나라 전국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치규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치규범 조례는 이거는 이제 서울시 서울시 안에서만 적용하기 위한 규범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신문제에서는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 법령 법령이라는 법령이라는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조례라는 것은 실무적으로만 적용되는 하나의 규범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존재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이라는 것 밑에 조례라는 규범도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적용하기 위한 규범 서울시 조례하고 인천광역시 조례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시험문제 출제할 수는 없겠죠. 시험문제는 공통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공부한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의 핵심은 우리 공법은 여섯 가지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하나의 개별 법률에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과 두령이라는 게 별도로 붙어 있어서 이런 조례들을 합쳐서 법령 형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강요한 것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나 조언을 드리면 이 모든 공부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동영상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시간이 되시거나 꼭 도서관 가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제가 그걸 권해드립니다. 동영상 가지고 공부할 때 집에서 조금 이제 뭐 여건이 안 되시면 집에서라도 공부를 하시고 또 좀 시간이 좀 나시면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 주변에 다 도서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서관 가서 그 컴퓨터를 뭐 노트북을 활용하시든지 도서관 내 컴퓨터를 활용하시든 간에 그 도서관에서 좀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합격할 수 있는 간이 높아지고 도서관에서 제 강의를 제가 할 때 뭐 3시간 3타임 정도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나머지 10분씩은 각 타임별로 우리가 뭐 한 4, 50분씩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그 한 타임이 끝나면 그 타임의 핵심이 뭐라는 걸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 정리를 못하면 그 1시간 공부한 게 다 우리가 며칠 지나면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휘발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그날 공부한 게 뭔지를 10분 정도 정리를 해요. 정리는 이렇게 쓰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정리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쓰셔야 됩니다. 우리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거 많이 시켰잖아요. 무슨 전체의 대강을 써와라. 어떤 글에 전체의 대강을 써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전체 대강을 이제 우리 그 저희 때는 전과라는 지금도 전과라는 게 있는 것 같던데 무슨 뭐 표준전과 동화전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과를 가지고 전과 있는 건 그냥 그대로 100개 쓰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100개 써도 별 말은 안 하시고 대강을 써왔다는 거 숙취의 검사만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과를 빌려 쓰든 다른 책을 빌려 쓰든 간에 전체 글을 쓰면서 이 글의 포인트가 뭐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쓰는 과정은 귀찮고 힘들죠. 손 아프고. 그렇지만 쓰는 공부가 굉장히 정리하기는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뭐 11월달 기초과정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1월달 2월달 또 3월달 4월달 이럴 때는 제가 학습 자료를 드릴 겁니다.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자료를 잘 따 매주인지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갈 거니까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정답을 표시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집에 가서 꼭 A4G에다 여러분들 꼭 옮겨 쓰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귀찮은 공부입니다. 근데 공법 한 과목 그리고 1차에서는 민법 과목 있잖아요. 민법과 공법은 그런 식의 공부한 과정을 정리하시는 시간을 꼭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험 기간이 길어지고 2년, 3년씩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도 시험 합격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 특징이 그거예요. 정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거 정리해보면 6가지 법률을 배웠고 각 법률에는 이렇게 법률과 대통령형 부령이라는 게 붙어 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해보고 첫 시간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7가지 뭐 6가지 법률을 배웠는데 근데 이 법률 6가지를 집행하는 사람들 자, 이 규제 법률 6가지를 실제 우리의 뜻을 때 집행을 하죠. 일반 사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행정청이란 말씀 행정청이 누구냐면 그 행정청이 나올 때 개념이 이겁니다. 자, 우선 행정청은 행정주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정주체 자, 아니면 행정단위 뭐 이런 말도 씁니다. 행정조직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행정업무를 하는 주체가 있어요. 누구냐면 국가라는 조직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조직이죠. 우리나라 행정주체는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는 국가라는 조직이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근데 국가에는 여러 부서가 있어요. 자, 원래 국가의 최고 높은 행정청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말고 이 국가라는 조직에는 여러 여러 무슨 무슨 부서가 있어요. 부서 이렇게 자,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국방부 이렇게 또 농업에 관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동산 쪽 담당하는 관할 부서가 국토교통부예요. 이렇게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 행정주체, 행정단인데 국토교통부에는 최고 높은 의사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장관 이렇게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국가행정주체 장인 최고 높은 장 국행정청이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요. 사실은 조금 의미를 달리겠으면 국토교통부는 행정주체 국토교통부가 행정주체라고 그래요. 근데 국가행정주체인데 거기 장 거기 최종 의사결정 최종 어떤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정청 그래서 행정주체가 국가라는 국토교통부인데 거기에 장관자가 붙으면 그게 이제 국가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행정조직 안에는 행정주체 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 서울특별시죠. 그 다음에 인천같은 광역시가 인천 뭐 대전같은데 광주 울산 대구같은 부산같은 광역시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데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제주도도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경기도 같은 도가 있죠. 도 그럼 이게 바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행정단이 행정주체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이 국가행정청 하듯이 서울특별시장 장자가 붙으면 그 서울특별시장님의 고직이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자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님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그냥도에는 그냥도지사님이 계시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 광역행정청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 이렇게 제가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기초행정단이 광역 밑에는 또 기초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어요. 구 이렇게 자 이 구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치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치구 자치구인데 그냥 자치구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구 쓰고 구청장 이렇게 써요. 구청장 쓰면 구청장님도 기초행정청이 되는 거고 나머지 행정 여기 단위 밑에는 특히 우리가 뭐 경기도 보면 밑에 이제 시군이라는 기초행정단위가 있죠. 그래서 시장하고 군수 그래서 앞으로 시장군수 구청장님은 이분들은 기초행정청 기초행정청이 되는 거야.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 자치시장 자치구의사 도지사님은 광역행정청 국토교통보장관님은 국가행정청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국토교통보장관님은 우리가 그냥 보통 공부를 할 때 전환가치 공부하실 때 약칭으로 써요. 약칭 약칭으로 이렇게 국토교통보장관 이렇게 쓰인다고요. 그리고 여기 특별시와 광역시와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님은 자 잘 보세요. 줄여서 우리가 시 도지사라고도 써요.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님은 이렇게 시장군수 구청 이렇게 노란색으로 약칭으로도 많이 써요. 특히 여기 시도지사는 시험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도지사라는 표현이 그러면 이 시도지사 할 때는 항상 다섯 명이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자 요 시도지사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님을 요렇게 줄여서 쓰는 거예요. 약칭으로 그래서 여기 도지사님 할 때는 특별자치도와 그냥 도지사님이 포함되는 거고 요 시장님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그 다음에 그냥 광역시장님 특별시장님이 모두 여기 시장님 쪽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 군수협회에 있는 시장님은 뭐 경기도 뭐 성남시라든가 경기도 수원 같은 기초시를 말하는 거고 도지사님 옆에 있는 시장님은 이런 특별시나 광역시나 자치시장 같은 이런 광역행정청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 표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이 이제 4번에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서 요렇게 행정청이 이제 국가행정청 국토교통부장관 그 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행정청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 줄여서 시도지사 그 다음에 기초행정청으로 시장군수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꼭 좀 잘 알아야지만 공법공부를 시작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좀 봤어요. 보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법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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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